14번입니다. 14번.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우리 공통문항 객관식에 이제 드디어 변별력 문항이 딱 등장했어요. 딱 봐도 그 정도 느껴지죠? 잘 봐. 3차 함수를 다 줬어. 그런데 그 3차 함수를, 야, 이게 보니까 뭔가 변형을 많이 해놨어. x 대신 x 마이너스 p니까 평행이동 해놓고 x 곱하고 qx를 더해요. pq 양수고 x 곱하기 gx가 이런 함수예요. 오, 이렇게 표현된 함수로 처음 본 건 아닌데. 2019학년도 수능 21번, 나형 21번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가 x,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 개수는 하나. 아, 역시나 절대값 붙은 함수를 보니까 미분 가능성이랑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식이 주어진 형태가 기출문제에서 많이 보던 스타일이랑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좀 당황.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런 약간 당혹스러움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식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가 조건에서 이 식은 있잖아? 가만 보니까 절대값 안에 얘랑 얘랑 둘 다 x가 공통으로 더하기 돼 있는데 x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 이런 경우는 묶어주는 게 좋아요. 자, 봐. x의 gx라는 것이 언제나 성립한 항등식. x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f의 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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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q, 이렇게 묶어지면 이런 녀석이 나요. 그렇죠? 절대값. 곱하고 절대값 붙이면 각각의 절대값이 돼. 그러니까 얘가 x의 절대값이랑 fx-p의 q라는 것의 절대값 이렇게 나눠주면 야, 이제 뭔가 좀 윤곽이 드러난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 x가 이 절대값 x랑 부호까지 완전히 같거나 부호만 반대거나가 되잖아요. 그렇구나. 날려야죠. 자, 봐. gx는 말이지. gx는 앞에 호기 딱 붙어있으면 x0에서의 함수값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x가 음수일 땐 말이지. 왜? 이 x의 절대값을 x의 범위에 따라 뗐다가 붙였다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를 붙여서 약분. 그러면 f의 x-p, plus q라는 녀석의 절대값이 되고 x가 뭐일 때? x가 음수일 때? x가 양수일 때는 말이죠. 절대값 x-p, plus q라는 것이 딱 붙어버리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없이 플러스. 아하, x0일 때는요. 연속함수니까 함수 gx 연속이라고 돼 있죠. 이런 표현은 처음 보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저 x가 넘어가서 약분이 더 극한치하는 건데 어쨌든 뭔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있지? 함수값이 없으면 연속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값이 얼마인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극한치해가지고 연속 조건에 따라 채울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구나. 음, gx 이렇게 생겼다고요? 자, 이제 봐. p, p, f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 f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의 절대값, 절대값인데 마이너스인 거. 극한치해서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0이어야 되죠. 아, 그럼 이 값은 0이니까 극한이 곧 함수값인 함수 0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채워 넣는 거예요. 다시 봐. 극한을 여기서 취하는 거야. x, 0 플러스, x, 0 마이너스 g가 음수, 0 플러스, 그치? 극한을 취하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이 붙어 있는데 부호가 딱 반대. 근데 같으래. 그럼 이건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함수값 0을 이렇게 연속 조건으로 찾습니다. 자, 이제 뭐가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있냐면 gx가 절대값 붙여 놓고 마이너스 붙인 함수거나 절대값 붙여 놓고 플러스 붙인 함수로 교체되고 있는데 거기에 0이라는 것이 함수값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를 한 개만 딱 가진다라는 사실이 주어져 있어요. 저 fx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킨 것의 절대값이. 그래서 우리는 fx를 살펴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이동해야 그 성질이 성립하는지를 추론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해볼게. f의 x의 도함수. 3x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죠. 3으로 묶었더니 이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이 돼요. 극대극소를 다 가지는 삼차함수죠. 극대극소를. 얘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여기 어디야?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어디야? 이렇게 보면 3이에요. 극대극소도 조사하면 다 나와요. 조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y는 fx인데 얘를 x축으로 p만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양수, pq만큼 움직인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에요. 그 함수를 어떻게 움직이냐? 어떻게 움직이냐는 pq에 따라 달려있을 텐데 그래서 결국 절대값을 붙인 함수는 x축이 중요하니까 y축보다 x축이 훨씬 중요하죠. 자,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얘가 y는 f의 x 마이너스 p, 어차피 이제 pq 모르니까 평행이동시킨 녀석도 이렇게 생겼을 거고 4차이나는 간격으로 극대극소를 가질 거란 말이죠.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도대체 절대값 절댓값이 붙어있는 녀석이니까 x축이 중요하단 말이지 x축이 여기쯤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보통 x축과 극대극소를 가지는 3차 함수의 위치관계는 5개 정도로 분류하죠. 그 각각에 대해서 자, 이제 이 놈과 이 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0에서 교체되고 있고 그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h가 한 개만 나오도록 하는 상황을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줘야 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프 추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pq를 대입해서 수식으로 계산하는 건 물이란 말이지. 그리고 이 절댓값 붙은 함수에 마이너스랑 플러스로 나눠 놓고 미분 가능성 문제가 미분 가능성 문제의 조건 중에는 16형이에요. 처음, 이런 조건은 처음 나온 거예요. 그걸 해낼 수 있는가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 내가 이렇게, 이제 해볼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일단 접하는 거는 얘랑 큰 차이는 없으니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위쪽에서 또 이렇게 만나는 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해봐. 하나씩 해보자.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생기죠. 이게 누구예요? f에 x 마이너스 p에 q에 절대 갈립니다. 그치? 자, 그러면 부호 반대인 녀석을 이렇게 대칭시켜서 딱 요점에서 대칭이죠. 아니, x 측에 대한 대칭이지. 얘가 y는 f에 x 마이너스 p에 플러스 q에 절대 값이 붙어있는 마이너스가 되죠. 자, 이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자, 어디서? x0에서 0으로서 만나야 돼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0이 여기여야지. 나 0이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이제 봐. 이제 최종, gx. gx가 뭔지를 한번 표현해 볼게. 만나는 점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0이 돼야 되죠. 0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붙어있는 절대 값. 마이너스 붙어있는 절대 값. 이 놈이죠. 이 놈을 취하고 0의 오른쪽에서는 플러스가 붙어있는 절대 값. 이걸 취하래. 원래 fx랑 똑같잖아. fx 플러스 p 마이너스 플러스 q랑 똑같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고서 얘가 원래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 접성중개가 부호만 반대인 거거든. 미분이 가능해요. 이렇게 꺾여서 뾰족했던 녀석이 부호 반대인 녀석이 원리로 돌아간 거거든. 미분이 가능해져요. 와우.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은 아예 없는데. 그렇죠? 아예 없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데. 개각. 두 번째도 해 볼게요. 그래프를 조금 천천히 여유있게. 여러분 이런 걸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는 거야. 잘 봐.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볼게. 이번에는 절대값 붙은 양수 붙은 게 이 놈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대칭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대칭일 필요는 없고요. 미분 불가능한 점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y는 f의 x-p 플러스 q의 절대값. 이 놈이고요. 자 거기에 색깔 똑같이 일치시켜서 해 볼게. 이렇게.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는. 이 놈이. y는 마이너스부터 있는 f의 x-p의 플러스 q의 절대값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면 x0에서 말이야. x0에서 축과 만나야 되니까 0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돼요. 그렇죠? 자 한 번에 그냥 해 볼게. 만약에 0이 0이면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야 여기 미분이 가능해지고 불가능한 게 두 개다. 그래서 여긴 아니에요. 여기 0이 있잖아. 그러면 왼쪽을 이렇게 취하고 오른쪽은 이렇게 취해서 올라가거든. 여기 미분 가능해지고 양쪽이 뾰족해서 이것도 아니야. 세 번째로 0이 여기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뒤에 쭉 올라가고 여기가 미분이 가능해지만 여전히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가 남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0이 여기건 0이 여기건 0이 여기건 0이 여기건 다 두 군데가 되는 거야. 세 개의 그림을 그리진 않았어. 헷갈리면 세 개 다 그리셔도 돼요. 그런 거 너무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가능한 기형을 다 찾아야지. 그렇구나. 안 되겠구나. X축이 3차함수랑 세 군데에서 만나니까 안 되는 거지. 같은 이치로 봐. 이렇게 올라간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것도 얘랑 똑같은 방식이 돼서 안 돼요. 그럼 이제 방법은 야 이게 극대 극소 중에 하나가 0에 붙어 있는가 보다. 극대 극소 중에 하나가 0의 값을 가지나 보다. 이 두 가지를 좀 더 면밀하게 봐야 하겠습니다. 잘 봐. 이렇게 극대가 X축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극소가 X축에 걸쳐 있을 수도 있죠. 하다 보면 이제 이걸 두 번째 그림 여기서 뭔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안 되는 것부터 보여드린 거야. 이제 더 이상 이걸 쓰진 않을게 색깔로만 구별해 줄게. 우리 이렇게 생긴 녀석이 누구예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쓸까? Y는 F의 X-P의 플러스 Q의 절대값이죠. 이번에는 이 분홍색 이렇게. 얘도 여기 형편적하죠. 자 이제 Y는 F의 X-P의 플러스 Q의 절대값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어요. 자 이제 봐. 0이 될 수 있는 위치는 두 개인데 자 우리가 확인했듯이 0이 돼버리면 어떤 방식으로든 미분이 가능하게 돼요. 아까 여기도 뾰족했었는데 원점이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미분계수가 같게 쫙 올라간 원래 함수가 되었잖아요. 0이 되는 위치는 결국 미분이 가능해져요. 결국 미분이.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면 여기서 여전히 미분이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야 여기가 원점이로구나.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자 이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뭐 부드럽게 올라가서 미분 가능한 거야. 그런데 여기 원래 노란 녀석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하나 있잖아. 오케이 이거 하나 이거구나. 이거 찾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얘도 그렇게 돼. 봐. 노란 녀석이 요 놈이죠? 요 놈이죠? 분홍색이 누굽니까? 마이너스부터 요 놈? 미분 가능해요 여러분. 뾰족해 뾰족. 이렇게. 이제 여기 미분 가능한 점을 원점으로 잡아줘야 그래야 왼쪽에서 뾰족 그것이 살아남은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지. 이 보라색 그래프라고요. 보라색.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여기 생겨네. 뾰족 점이 미분 불가능하게 되도록. 이것도 가능하네. 뭐야. 둘 다 되면 답은 뭐라고 잡아야 되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둘 다 되면 PQ가 양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찾는 거예요. 보세요. 원래 우리는 마이너스 1이 극대거든요. 3이 극소잖아. 원래 Fx가. P만큼 움직였대. 근데 지금 얘는 어떤 상태냐면 여기가 원점이야. 그럼 봐. 원래 함수가 누구였는지로 돌아가 보자. 원래 함수가 이 하얀색 얘란 말이지. 이렇게 생긴. 여기가 원래 누구였어요? X이꼴 마이너스 1이었는데 원점이 되도록 하려면 P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X가 0인 위치로 가려면 P가 이래야 되겠네. 아, 이거네. P가 양수가 나왔잖아. 원래 마이너스 1에서 극대했는데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줬다는 것은 극대 위치가 1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잖아. P가 양수. 얘는 반대가 돼요. 봐. 얘가 얼마예요? 얘가 Y축이 되잖아. X0. 원래 극소였던 지점이 X 얼마? 3이었단 말이야. 이것이 X0으로 바뀌었어? 그럼 P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지. D로 음수 방향으로 3만큼 가야 되는 거죠? P가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래서 P 양수 조건에 의해서 이게 기각인 거예요. 최종. 우리가 찾는 이 논의입니다. 추러내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뻔하게 인수를 보고서 이대일 위치 찾고 이런 방식을 주된 메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야 이 절대값이 붙어 있는데 양쪽으로 관련된 이 암수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점만 나오도록 각각 상황을 직접 다 조사해봐라는 상당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미분 가능성의 기존 문제력과는 느낌이 좀 다르죠. 저 저 빡스한 조건 빡스한 나 조건 나 조건이 신여입니다. 미분 가능성이 파악하면 되지. 멋있는 형이라고 해도. 좋아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극대가 0이 되게끔 한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원래 이 점이 누구였는지 살피자. Y는 FX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커마 극대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룩치다. 이제. 조진식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2 가 돼서 요게 5가 되고 마이너스 7 이네요. 그렇죠. 이것이 Y는 원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Y는 F의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만큼 간 거죠. 계산을 어떻게 해도 좋은데 이런 계산이 좋죠.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간 거잖아. 그래서 극대점을 잘 살피면 돼요. 극대점이 어디야. 0,0이잖아. 아이고 그럼 어떻게 이동했다는 얘기야. 그래.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간 거고 우리가 이거 보고 온 거잖아요. Y축 방향으로는 아니 극대점이 극대점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7에서 0이 되려면 7만큼 갔겠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됐죠. 아 1 더하기 7은 8 정답입니다. 13번 선생님 천천히 설명했어요. 절대값 C 붙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식을 정리 정돈해서 X 절대값 인수를 찾고 함부로 나누지 않았어요. 우리는 경험 방 나눠서 양수 음수 0까지 해서 0이 되는 이유까지 찾아서 앞에 X가 붙어 있는 함수를 다루는 그런 어떤 세심함까지 갖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미분 가능성을 그래프의 한추론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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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